아, 그럼 뭐라고 잘 얘기하지? 이런 것도 다 녹화해서 내실 겁니까? 생생한 고민 안녕하세요. 이와이전자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공진욱입니다. 오늘은 지난 강연에서 들어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한하고 균질한 우주에서 처음 삐끗하게 된 별은 어쩌다가 삐끗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인데요. 사실 제가 그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뉴턴이 생각했던 우주, 그러니까 무한하고 정적인 우주가 지극히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예시였지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예시로 제가 그렇게 살짝만 벗어나도 굉장히 불안정해진다라는 예시로 보여드린 것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실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두 번째 질문 허블 상수는 완전히 상수인가? 이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답변만 한마디로 드리자면 상수가 아닙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화는 변수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에서는 거의 상수로 취급하는 것이 그렇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블 상수가 계속 제가 상수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말은 틀린 말이지만 보통 허블 상수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허블 상수가 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게 거의 우주의 나이 정도 걸려야 이게 충분한 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정말 상수로 보아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빅뱅의 특이점은 블랙홀이 될 정도로 밀도가 충분히 높지 않았나? 빅뱅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공간이 한 점으로 줄어들 정도로 공간의 크기가 0이 될 정도로 극도로 작은 곳에서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게 사실은 현재 관측 가능한 별들과 거대한 블랙홀들을 특이점으로 모아놓아도 블랙홀이 만들어지지 않을 정도의 밀도가 되는가? 이거하고도 연관이 되는 질문인데요. 사실은 원자 하나만 있어도 블랙홀이 된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의 크기 자체가 0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밀도라는 게 질량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에너지를 그 에너지가 담겨있는 부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부피가 0으로 가버리면 제아물이 작은 에너지에 대해서도 밀도는 엄청나게 커지죠. 그래서 블랙홀이 된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블랙홀이 안 되느냐 하면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주 초기의 초기 조건이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려고 사람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주 초기에 엄청난 급행창이 있었다라는 인플레이션 이론이라든가 그런 것이 사실은 우주 초기 상태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이 빅뱅 특이점을 담았던 공간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전형적인 질문입니다. 빅뱅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때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공간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빅뱅이라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더 이상 우리가 정의할 수 없다. 공간의 크기가 0이 되고 시간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기 때문에 빅뱅 이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면 빅뱅이 어디에서 일어났을까?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빅뱅이 시작하면서 시간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 빅뱅 이전에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인지하는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빅뱅과 함께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옳은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 질문이 우주 팽창 속도가 측정 가능한 범위에서 동일한가? 암흑에너지 밀집 지역으로 인해 팽창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사실은 이 질문이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자,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 우주 팽창 속도는 지금 현재 관측 가능한 범위에서는 동일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팽창 속도 또는 허블 상수를 우리가 측정한 것을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은하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은하라면 은하가 우리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이 거리를 측정을 해서 그 적색 편의를 측정한 다음에 전 관측된 영역에 대해서 그 평균을 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이거를 코릴레이션을 구한다, 상관관계를 구한다고 하는데요. 그 상관관계를 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허블 상수값을 도출을 해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주의 팽창 속도라는 것은 모든 영역에 걸쳐서 다 평균이 나온 값이에요. 그러면은 암흑에너지 밀집지역으로 인해 팽창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것은 실제로 사람들이 암흑에너지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굉장히 고르게 퍼져 있는 우주를 가속팽창하게 만드는 무언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측정을 하려고 했던 것이 과연 첫 번째 암흑에너지라는 것이 가장 간단한 형태가 제가 강연에서 말씀을 드렸던 우주상수 그러니까 정말로 말 그대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완전히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의 상수인데요. 그 대안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미지의 장이 공간에 골고루 퍼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주를 밀어내는 청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좀 더 일반적으로 암흑에너지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과연 그 암흑에너지가 정말로 골고루 퍼져 있느냐 아니면은 어쨌든 암흑에너지 역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 의한 중력의 영향으로 조금 뭉쳐져 있지 않을까 소위 말하는 암흑에너지의 섭동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을 사람들이 정말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조 형성 과정에 질문하신 것은 우주 팽창속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우주 구조 형성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그 질문을 바꿔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린 대로 팽창속도가 더 빠르면은 그만큼 덜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하들이 모여 있는 정도를 좀 정확하게 관측을 하면은 과연 옛날에 우주의 팽창이 어땠는지를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효과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 질문에 나온 것처럼 만약에 암흑에너지에 섭동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 연구를 해보니 구별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은하들의 떨어져 있는 상관관계 두 개의 은하가 떨어져 있는 이 상관관계를 조사를 해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면은 큰 스케일로 갈수록 점점 더 이제 그러니까 큰 거리로 갈수록 그 상관관계가 점점 더 커지는데 거기에 미세하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는 사실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던 분야이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자 질량이 큰 곳으로 물질이 모여들게 되는 것과 빨리 움직이는 물질이 적어서 짧은 거리에서 은하들이 많이 모여서 생겨서 모여있는 것과 관계가 있는가 요거는 요 질문 제가 이해하기를 물질들이 모이는 것과 빨리 움직이는 물질들이 있는 경우에 그때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인데요. 제가 비유적으로 아마 강연 때 말씀드린 것이 예를 들어서 철도가 끊겨 있는데 아마 액션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철도나 다리가 끊겨 있는데 주인공이 탄 버스나 기차가 여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서 마치 다리가 끊겨 있지 않은 것처럼 샥 하고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래서 요건 비유적이기는 하지만 꽤 실제하고 제 생각에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뭐냐면요 우주배경 복사가 생겨난 다음에 굉장히 작은 거리에서도 온도 차이가 있어요. 온도 차이가 있는데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직전까지 우주배경 복사가 생기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자와 빛이 계속 산란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란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호작용을 주고받았다.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빛하고 물질 전자와 양성자도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빛과 물질이 서로 엉켜있는 플라즈마 상태라고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만큼 물질의 분포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때 만약에 암흑 물질들이, 암흑 물질이 그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전자와 양성자들이 만들고 있는 물질이 분포되어 있는 그 퍼져 있는 거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위를 암흑 물질들이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천천히 암흑 물질이 지나가는 경우에는요. 암흑 물질이 질량이 대단히 무겁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속도가 대단히 느려서 빛의 속도보다 훨씬 더 느려서 천천히 가고 있으면 그 울퉁불퉁한 전자와 양성자가 만들어놓은 그 울퉁불퉁한 밀도의 섭동을 모두 다 받아들입니다. 전부 다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여기 울퉁, 저기 불퉁 하고 있으면 그거를 다 받아들여서 약간의 불고기라도 있으면 거기 다 모입니다. 점점 중력이 세지는 거예요. 일단 중력이 세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중력이 세니까 물질이 모여들고 물질이 모여드니까 중력이 더 세지고 중력이 더 세지니까 물질이 더 모여들고 그래서 별과 은하들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물질의 경우에는요. 그렇게 만들어져서 어떤 그 섭동의 크기가 일정 크기를 넘어가게 되면 임기 밀도를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력으로 붕괴를 하게 돼요. 그 모여있던 물태들이 한 점으로 뭉쳐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정말로 한 점으로 뭉쳐들지는 않고 이제 뭉쳐들다가 이제 압력에 의해서 이제 평형을 이루면서 그 안에서 핵분열 같은 것이 시작되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별이라고 불러요. 소위 말하는 첫 번째 별, 퍼스트 스타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력 붕괴가 일어나서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 굉장히 작은 스케일에서는 아주 작은 거리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만약에 암흑 물질이 아주 빨리 움직인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던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버스나 철도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끊어진 거를 모릅니다. 끊어진 거에 상관없이 그냥 확 지나가요. 마찬가지로 빨리 움직이는 암흑 물질이라면 그렇게 전자와 양성자가 만들어 온 그 조그마한 굴곡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거에 상관없이 확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냥 확 하고 지나가 버리면 암흑 물질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굴곡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느낄 수 있냐면 영화에서 보시면 조그맣게 떨어진 거는 그냥 상관없이 가는데 뭐 뚝 끊어져 있으면은 그 앞에서 멈춰서 아 이건 안 되겠다고 주인공들이 좌절하잖아요. 너무 거리가 크면은 그거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움직이는 암흑 물질이라도 굉장히 큰 거리 규모에서의 이제 중력의 차이가 있다. 물질이 모여 있는 것에 차이가 있으면은 그거는 아 여기는 중력이 있구나. 여기는 전자와 양성자들이 모여 있구나. 라고 느껴서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력 붕괴가 일어나는데 당연히 그 거리 크기는 속도가 느린 암흑 물질이 만들어내는 거리 규모보다는 훨씬 더 크죠.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암흑 물질이 지배적인 경우라면은 은하가 만들어지는 거리 규모는 굉장히 크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거리 아래로는 은하가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제임스의 망원경이 수십억 년 전 생겨난 은하를 촬영한 사진은 그 은하의 현재가 아닌 수십억 년 전의 모습일 텐데 현재의 모습은 어떤 방식으로 예측하고 재구성하는지 재구성하지 않는다면 우주배경 복사의 지도는 전체가 동일 시점이 아닌 관측점을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오래된 데이터인지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현재는 어떤 식으로 재구성하는가 라고 하면 보통은 재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측을 하고서 은하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 하고서 그걸 이제 연구를 해요.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더 진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서 100억 년 떨어져 있는 은하가 우리는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뭐 100억 년쯤 지난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과연 은하가 어떻게 생겼을 것인가 같은 것은 100억 년이 지나봐야 합니다. 그래서 100억 년 실제로 기다리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고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굳이 알고 싶다면 보통 컴퓨터를 돌리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렇게 물질이 분포해 있고 이렇게 중력장을 만들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하게 될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이런 식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우주배경복사 지도가 전체가 동일시점이 아닌 관측점을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오래되었나? 라는 질문인데 제가 강연에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우주배경복사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일순간에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주의 모든 곳에서 그 전까지는 빛과 물질들이 서로 산란을 하면서 얽혀 있었는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식어서 어떤 특정 시점 아래가 되면 더 이상 산란을 하지 못합니다. 주변이 워낙에 뜨겁기 때문에 전자가 에너지를 가져서 양성자에 묶여서 있는 것보다 그냥 지 혼자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충분한 에너지를 받는데 우주가 점점 팽창하면서 온도가 떨어지면 점점 점자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에너지가 점점 더 적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양성자에 묶여서 수소 원자를 만드는 게 자유전자로 있는 것보다 에너지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낮은 상태로 에너지 상태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유전자와 양성자가 결합을 해서 수소 원자를 만드는데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거의 일순간에 일어나요. 거의 일순간에 일어나요. 우주의 역사로 보면 거의 일순간에 일어나는데 이게 일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주배경 복사는 그냥 우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중앙에 있고요.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빛으로 8분간 거리로 한번 구면을 그려보면 그 구면 위에는 뭐가 있냐면 태양이 있고 만약에 빛으로 얼마나 갈까요? 뭐 한 몇 시간 간 거리라면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화성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점 멀리 나갈수록 더 멀리 있는 천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빛으로 250만 년 가야 되는 거리라고 하면 그 구면 위에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는 셈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다 가다 가다가 138억 년 가까이 가면 그때 만나게 되는 게 뭐냐면 그때 구면 위에 전체 존재하는 게 뭐냐면 우주배경 복사입니다. 그래서 우주배경 복사는 그 두께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약간 있기는 한데 자유전자가 양성자와 결합하는 그 일은 거의 일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주배경 복사는 그냥 우리를 중심으로 하는 원구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구의 한 면 위에 다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깊이가 없어요. 그 구 위에 그냥 그림을 그려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얇은 껍질이에요. 그래서 더 멀리 있는 데이터냐 라고 하면은 맞습니다. 우리한테서 더 멀릴수록 더 멀리는 천체인데 우주배경 복사는 그 안에서 더 멀고 더 가깝고는 거의 없고 거의 일순간에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주배경 복사는 그냥 한 면이다. 거의 일순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138억 년 정도 떨어진 이 구면 위에 그냥 존재를 합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과 우주 가속 팽창과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질문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심오한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연력학 제2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언제나 증가하지 줄어들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가 시간의 흐름 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이거를 바꾸어서 엔트로피의 증감으로 우리가 바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 대신에 우리가 엔트로피를 사용해도 돼요. 그래서 시간이 따라서 엔트로피가 점점 증가하면 그거를 아 이거는 시간이 지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은 우주의 가속 팽창과 엔트로피의 증감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라고 하면은 솔직히 그건 잘 모릅니다. 그건 잘 몰라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과거에 그리고 현재도 거의 대부분의 우주는 열적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열적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열적 평형 상태에 있으면 전체 엔트로피는 보존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물리학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쓰는 것은 엔트로피 밀도라는 것입니다. 엔트로피를 그냥 부피로 나눈 거예요. 엔트로피를 부피로 나눈 거는 왜냐하면은 엔트로피는 보존되는데 우주의 부피는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 밀도는 점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엔트로피 밀도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엔트로피 밀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라는 것에 따라서 이게 열적평형 상태에 있었다. 그러지 않고 이거는 무언가 평형이 아닌 상태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던가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암흑에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우주론을 연구하는 분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암흑에너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암흑에너지라는 것 뿐이다. 그냥 암흑에너지라는 건 이름을 붙인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암흑에너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암흑에너지까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주의 가속 팽창에 대해서 엔트로피가 과연 어떻게 변할지 이거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고 그에 대해서는 저도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플러 효과와 우리의 위치 인데요. 제가 강연에서 이 우주배경 복사에 대해서 우리가 해상도를 높였을 때 맨 처음에 도플러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도플러 효과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급차가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우리 옆을 싹 지나갈 때 우리는 도플러 효과를 느끼잖아요. 구급차가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을 때는 피치가 높아지고 우리한테 멀어지면 피치가 낮아지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구급차가 가지고 있는 내재된 속성인가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구급차와 나 사이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소위 말하는 운동학적인 효과예요. 이거는 무언가 힘을 받아서 힘을 받아서 물체의 경로가 바뀌고 이런 동력학적인 효과가 아니라 그냥 순전히 운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효과입니다. 도플러 효과도 우주배경 복사의 도플러 효과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우주배경 복사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말을 받고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주배경 복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운동학적인 효과이지 이거는 우주배경 복사에 매재되어 있는 온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도플러 효과가 말해주는 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우주배경 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얼마의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다 라는 거를 알려주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서로 상대적인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이지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본질적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찾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도플러 효과는 상대적인 것 뿐이에요. 그리고 같은 질문을 해주신 분이 굉장히 감사하게도 수정을 해주셨는데 제가 강연을 할 때 4,000번 이라고 그러니까 4,000메가헬츠를 제가 4,000번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4,000이란 숫자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뒤에 메가 얘기를 하는 걸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4,000 곱하기 메가 그러니까 10에 6승 100만 번 떨리는 그러니까 40억 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오류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강연에서 궁금하셨던 점들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카오스 재단에서 기획한 1년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강연으로 여러분들이 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중력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의 본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즐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